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이 단어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현업에 나가면 중개기법, 중개업 경영이 중요하겠지만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개업 못해서 망하면 개업공개사 혼자만 피해보면 되지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출제됐던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셀링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439페이지 셀링포인트라는 것은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셀링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셀링포인트는 첫 번째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 경제적 측면의 셀링포인트, 법률적, 정책적, 사회문화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해석상 부동산 학계론에도 이런 것들이 옛날에 출제되고 했죠. 그래서 학계론 개념으로 풀어야 됩니다. 기술적인 걸 보면 43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기능을 중시하는 게 기술적 측면입니다. 새 아파트가 소위 신축이라고 하죠. 신축이 구축, 오래된 아파트보다 더 비싸죠. 이런 건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은 똑같은 아파트인데 예를 들면 전세가 1억짜리도 있고 1억천만원짜리도 있으면 1억짜리 중계할 때는 가격이 싸다는 걸 강조하는 게 이게 경제적 측면이죠. 그럼 비싼 거 중계할 때는 동그라미 3번 법률적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싼 거는 은행 융자가 많이 되어 있어서 경매 넘어가면 떼일 우려가 있다. 근데 이건 등기부가 깨끗하다. 그래서 더 비싸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셀링포인트라는 것은 고객의 특징이 다양하므로 셀링포인트도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443페이지 중계업 경영인데요. 시험에 한 번 나왔던 게 양가로 3번 고객의사 결정의 유동성입니다. 저도 옛날에 중계업소에 근무해 보니까 손님이 다른 데 가보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저는 다시 온다는 말에 목욕 재개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고객의사 결정은 한다고 해놓고 금세 안 한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객의사 결정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447페이지 문제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링포인트,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고객인,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징을 셀링포인트라고 한다. 2번, 각각의 셀링포인트는 중계산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백화점이 바로 집 옆에 있으면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주차하기도 힘들고 시끄럽고 오히려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3번, 부동산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다 했는데 임료 수준, 가격이니까 이거는 경제적 측면의 셀링포인트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과다한 셀링포인트는 중계어뢰인의 매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포인트 제시효과를 덜틀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말하면 손님이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한두 개만 이야기하고 손님이 물으면 대답하고 묻지도 않는데 이것저건 교육시설도, 교육여건도 좋다, 교통여건도 좋다 너무 많이 말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셀링포인트,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포인트 제시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주택의 경우 교육여건, 투자 가치 등 셀링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거래계약 체결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 주의사항, 449맨 밑에 당사자 확인, 진짜 매도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 값구에 있는 소유자 이름하고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름하고 같은지 확인해야 되고요. 등기필 정보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450페이지, 자연인인 경우 권리의 진정성 확인 좀 전에 했고요. 동그라미 2번, 행위능력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가 있는데 피한정후견인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하고 계약해도 됩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반드시 그 법정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미성년자인지여부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임의대리인과 계약체결하는 경우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임감정명서를 받아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45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D긋 남편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부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죠.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대리권 수요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상속인인 경우 만약 피상속인 사망한 상태라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면 그 상속인하고 계약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양가로 2번, 처분고난 유무 등을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1페이지 2번,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필기 도구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걸로 적는 게 바람직합니다. 452페이지 용어는 간단 명료하고 양가로 3번,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가급적이면 피하고요. 한글이나 한자를 적는 게 좋고요. 양가로 4번, 계약서, 법정 서식은 없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52페이지 계약서 필요적기제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기제사항 앞에 우리 법령에서 했는데요. 9가지가 있었죠.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9가지가 있다.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박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필요적기제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452페이지 인적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증, 등기필정보 이런 걸 보고 본인 저부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 이미 대리인인 경우 앞에 말했지만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물건의 표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물건의 표시는.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금액, 거래금액, 지급일자인데요. 계약금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통상 10%를 지급하는 게 관행입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질입니다. 위약금, 그 다음에 해약금이 있는데요. 증약금의 성질도 지니고요. 그런데 특약이 없으면 453페이지 맨 밑에 해약금으로 추정을 한다. 따라서 454페이지 맨 위에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계약을 포기하려면 받은 금액의 100, 1000만원 계약금 받았으면 자기 돈 1000만원 더 보태서 2000만원 돌려주고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리얼에 보면 454페이지 계약체결 후 24시간 이내 해제 통보하면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X입니다. 계약금 지급하고 나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깨려면 양가로 2번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므로 중도금 지급하고 나면 계약 깰 수 없고요. 특약이 없으면 중도금 날짜 되기 전에 미리 지급했다 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팔아놓고 지금 집값이 만약 올라간다 계약 깨고 싶으면 통장 폐쇄하고 입금 못하게 하고 바로 해제 통보를 해야 되겠죠. 미리 입금해버리면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깰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만나지 못해서 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5페이지 물건의 인도일식 기재를 해야 되겠고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 특별히 임대차 계약서라고는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거래 계약 안에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서 필요적 계약 사항 9가지는 계약해야 되겠죠.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박의 약정 사항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식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6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거기 459페이지 박스에 있는 거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을 적으면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을 적으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경제적인 이유는 대출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도 30%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서류 발급을 최소화하고요.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니까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요. 편리한 거는 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고요. 계약서 종이 계약서 보존 안 해도 되니까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편리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실거래가기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전부 다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다. 자, 그 다음에 안전한 이유는 계약서 위변조 불확실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합니다. 이 계약이 성립되면 타임스탬프가 찍깁니다. 그래서 위변조할 수 없고요.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하는 것은 빈칸이 있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확인설명서 다 칸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하고요. 무자격 무등록업자 불법 중경의를 차단한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등록을 한 계약공개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자격증 빌려서 한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공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을 철저하게 한다. 또한 공인인증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한 번 더 하니까 더욱더 안전하다. 휴대폰 본인인증도 합니다. 전자계약서는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464페이지 계약서 금인신청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2006년 이후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있는데 계약서 금인신청인데요. 양가로 1번에 보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에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의 금인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입니다.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니까 장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인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게 경매, 공매, 공용, 수용 이런 것들은 금인을 안 받고요.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국가, 지자체도 금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인신청시 기재사항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우리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인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인계약서 필요적기사항은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위조한다. 6개입니다.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지급관계 계약공개사가 있을 경우 계약공개사 조건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기한을 금인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465페이지 3번에 양가로 1번 금인신청자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인을 어디서 받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금인받습니다. 다만 읍면동장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받아도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읍면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금인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시험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지만 동그라미 2번 466페이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4번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동그라미 2번 금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전매시 금인인데 4번 전매시 금인은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하면 안됩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하면 5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3년 이하의 진력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에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도 3년에 1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간 생략 등기인데 탈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진력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67페이지 메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해퇴한 때에는 치득세 세율 빼기 천분의 입니다. 치득세 표준세율이 4%죠. 4% 빼기 2% 천분의 22% 하면 2% 곱하기 5배 하면 10%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467페이지 금인받아야 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죠. 교환계약이나 승려계약은 금인받아야 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금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나와가지고 읽고 말았는데요. 2006년 이후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면 옛날에 금인 저는 받아봤는데요. 계약서를 보통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 계약공개사 각각 한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금인받으러 가려면 계약서를 두부 더 복사하면 됩니다. 복사해도 되고 아니면 한부를 가져가면 공무원이 거기서 복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세부 중에서 한부는 금인 도장만 찍어서 줍니다. 이렇게 금인 계약서에 금인 해가지고 스탬프 도장을 찍어서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등기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한부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부는 관할 세무소에 송부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둘 이상의 시공구에 걸쳐있는 경우는 시공구수 플러스 한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되고 한통 남는 거 이거는 나머지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에 있고요. 강남에 있고 강북구에 있다면 강북구에 금인 신청을 하면 한부 남는 거 이거는 강북구 관할 세무소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470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에 관한 법률입니다. 실권리자 명의등기 에 관한 법률 최근 5년 동안 4번 출제됐습니다. 거의 해마다 출제됐죠. 명의신 실권리자 명의등기 에 관한 법률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470페이지 2번 명의신탁 약정의 의입니다. 명의신탁 명의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 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된다고요. 다만 맨 밑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양도 담보고요. 가등기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게 소위 상호명의신탁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 에 해당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을 하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그런데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명의신탁 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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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 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471페이지 3번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문데요 누구든지 남의여름으로 등기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2번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 해야 됩니다. 만약 허위담보목록 제출하면 명의신탁자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472페이지 동그라미 2번 3자간 472페이지 맨 밑에 3번 괴양 명의신탁 3개가 있습니다. 3개 조금 있다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473 양가로 2번 종중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특별히 예외죠. 이건 명신탁에는 해당되지만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양가로 3번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도 명신탁자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차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473페이지 맨 밑에 4번 과징금 이행강제금 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 씁니다. 일률적으로 30%가 아니라 3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474페이지 이행강제금 인데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안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이 초과하면 즉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이 초과하면 20%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5년 그 명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허위담복록을 제출환자 3년 초과 장기미등기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니은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471페이지 그 박스 이자간 명신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간 명신탁 이자간이면 두 사람 간 명신탁이 되겠죠. 이자간 첫번째 이자간 또는 양자간 양자간 두 사람 간의 명신탁입니다. 신탁자가 있고요. 명의를 맡기는 사람이 신탁자죠.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건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지득한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명신탁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이자간 삼자간 계약명신탁 세 개 모두다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명신탁자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 3년 이하의 진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자간 명신탁 소위 등기명신탁 등기명신탁 인데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이 수탁자와 명신탁의 약정을 맺고 이 명신탁의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건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아기의 제3자라도 이 세 가지 명신탁 유형 모두 다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역시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무효인 등기를 매도인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등기 말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갑이 있고 얼이 있고 병이라면 얼이 무효인 등기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갑이 얼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매매계약에 의해서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때에 매소인이 소유권을 지득하게 됩니다. 곧바로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해지는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지죠. 처음부터 무효이니까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자 3년 이하의 이전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이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약명신탁 입니다. 계약명신탁 매도인이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 스폰서 즉 신탁자가 따로 있었고요. 이 신탁자와 매수인이 수탁자가 되겠죠.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수인 이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건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인데 다만 매도인이 선이인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선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악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알고 있으면 악이죠. 두 사람 관계를 현실적으로 만약 젊은 여자분이 10억을 가져왔는데 너 어느 놈한테 돈 받았냐 신탁자가 누구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없죠. 매도인은 그래서 거의 99% 다 선입니다. 매도인이 선이 악이가 아니고 그래서 유효하고요.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제3자는 악의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의 제3자라고 하면 두 사람 관계를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명신탁 유형 모두다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모두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자는 모두 유효한데 세 가지 유형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베이명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베임이 임무를 배반하는 게 베임이죠. 제3자가 수탁자의 베이명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 세 가지 명신탁 유형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민사택별법에 또 나오니까요. 계속해서 아마 보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